전국노래자랑 강원도 춘천시편 정말 여러분들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시편 입상자를 발표해 드립니다 인기상의 세 팀이 뽑혔습니다 자 세 팀 중에 먼저 정말 우리의 희망이오 꽃이오 또 마음 기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이 불러주신 김가현 외대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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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리 언니가 내 상을 좀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메달 걸어드리고 감사합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토요일밤에 불러주신 이범예 씨 그리고 아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기상 세 번째 팀 내 나이가 어땠어 불러주신 이현지 회세를 재밌게 놀았어요 김 양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세 팀 이고자의 명곡입니다 소양강철을 불러주신 배현진 두 번째 팀 천연바위 불러주신 김수진 씨 나오세요 다음은 장여상 세 번째 분 올목이며 아버님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오라버니 불러주신 최윤지 씨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핫팀 칠갑선 불러주신 김길현 씨 나오세요 네 태진아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 약수를 내놓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최동영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네 아름다운 강상 나무라 필리핀 필리핀 네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좋아할까요 네 아드님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전국의 신동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장 이 넓은 공장을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콩고객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내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강원도 춘천시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해주신 분들에게는 농협에서 농촌사랑 상품권, 새마을금고, 장수돌침대, 한정 KPS 주식회사, 질감농산 떡살떡금, 흑표산속침대, 건강기능식품 녹식초삼채, 농업회사업인 금천미트, 무한풍두나라 양국집에서 백호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